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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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짱 오늘은 일찍 맨날 맨날 꿀짱 잘하면 해봐 여러분 너가 잘하면 되잖아 근데 오늘은 운이래 그럼 너가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운은 실력으로 만드는 날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늘 운은 실력이야 아 그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컨텐츠로도 했었는데 되게 희귀한 확률들이 몇 개 있잖아 오늘은 그걸 덕게가 컨텐츠 일정할 확률 야 그거는 확률이 있냐? 근데 덕게 퇴근하는 건 한 번 해본 적 없지 일단 그러니까 왜 갑자기 공격해라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증인가 보지 덕게야 덕게야 나도 일찍 해본 적 없을 거야 이런 거에서? 어 근데 뭐 덕게 퇴근 말고 다른 거에 일찍 해본 적 있다고 빨리 원투게임 써! 뭐 뭐 뭐 말해봐 이상했지 5초 안에만 해 그 술래잡기 한 판 정도는 했겠지? 그게 술래잡기의 1등이 어딨어 그냥 술래가 이기거나 생생적이지 그게 술래 한 판은 이겼다고 아 오케이 인정 그 추석날 이제 윗놀이 해가지고 이겼다고 자랑하는 그런게 남성 나쁜 것들 나쁜 것들 나쁜 것들 야 덕게야 오늘 너가 복수할 수 있어 자 설명해주겠습니다 어? 덕게야 아까 했던 말 해봐 나쁜 것들? 아니 이거 아 아까 그거 취래과 도끼? 아무튼 자 여러분 들어보십쇼 마크에서 희귀한 확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희귀한 건 알지만 뭐 사과가 나올 확률이라든가 그런 확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런 엄청 희박한 확률의 미션을 우리가 하나씩 뽑을 거야 근데 이제 그 확률을 좀 깨부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확률이 지금 0.1%에서 100%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오 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캐는데 무언가를 만들어서 캐면 그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지 와우 이리로 와보세요 여러분 오 뭔가 약간 대강 이해는 가는데 한번 직접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여깁니다 여기 저 사람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아니 왜 저렇게 근데 그거야? 다크서클 입에 계심해서 퇴근을 못했나 봐 아 확률 조작을 못해서 퇴근을 못했나 보군요 이분이 저분이 상점 주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점 주인한테 이런 거나 아니면 희귀한 아이템을 가져오면 확률 조작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요 약간 다 희귀한 아이템인데 토끼발도 잘 안 나오고 독감자 10대 5 다 약간 마크에서 좀 쓸모없는데 이 아네들 근데 이거는 예시에요 예시 그러니까 내가 희귀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을 가져오면 바꿔줄 건데 그럼 안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흔한 거라고 생각되면 씨앗이 너무 허중해 그러니까 좀 확률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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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도 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상점에 와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확률을 마이너스하는 거고 확률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네 그러니까 내가 미션으로 뽑은 거를 확률 플러스하면 좋겠죠? 그리고 남들이 뽑은 거를 확률 마이너스 시켜버리면 걔는 퇴근하기 힘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막 지정을 살 수 있는 건가? 그 지정을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랜덤으로 지정된 아이템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뽑는 거니까 동호 141에게서 받은 기통말 덕계야 오늘 팀 오신 분 저는 안 왔는데 오늘 진짜 덕계님한테만 왔어? 나 진짜 안 와 진심으로 너한테만 했나봐 덕계야 어 뭐야 나한테만 진심으로 보낸 거야 형 너무 감동이야 오늘 좀 감동인데? 응 넌 뒤졌어 뭐야 왜왜 아 비밀 동맹을 얘기해가지고 그런가보다 삐졌나보다 이제 하루 이틀이야 남들한테 다 보내놓고 나한테 같이 보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형준아 너 양치기 수년이잖아 또 난리다 또 뭐한다 또 뭐지 아무래도 또 뭐한다 쟤 그러면은요 여러분 각자 초기 미션을 뽑겠습니다 미션 하나씩 이거 나가야 돼 못 뽑히는지 안 보여줄대 오케 나 마지막 아 오케오케 마크에서 그런 거 뭐가 있을까 약간 많지 일단 나 뽑고 올게 안녕 나 모르겠네 어휴 저 말 못들 그쵸 그쵸 말 못들 아주 그냥 제가 오늘 눈러버리겠어요 일단 미션 뽑아보겠습니다 어? 야 그런 거 있잖아 핑크 양도 엄청 확률 났고 아 진짜? 아 자연에서 핑크 양이 나오거든 이런 거 진짜 확률 났고 어떡해요 핑크 양 뽑으래요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읽어보고 갈게요 이거 책까지 분홍색 양을 야생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성공 조건은 분홍색 양털을 가진 양 스샷을 찍으면 됩니다 어? 이게 내가 분홍색 염료를 만들어서 하면 안되고 어 여기 이 방법으로만 해야되나 보네 서로 다른 색상 염료 5개를 조합하면 무지개색 염료가 나오는데 무지개색 염료를 양에게 요클릭하면 랜덤 색이 결정된다 아 그냥 핑크 염료를 쓰면 안되고 그건 막혀있고 미션 시도 실패 시 이벤트가 발생한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지개색 염료를 양한테 우클릭했을 때의 확률을 높이는 거네요 근데 그냥 운 좋게 야생에서 핑크 양을 발견하면 그건 깨는 거죠 어 그러면 진짜 운이 좋거나 내 운을 좋게 만들거나 해야 되는 거네 무지개색 염료를 양에게 우클릭했을 때 랜덤으로 색이 결정되는데 그때 핑크가 나올 확률이 얼마에요 지금은 야 야 미쳤어? 그냥 야생에 돌아다니다 핑크 양 발견하는게 훨씬 빠르겠네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아 뭐 일단은 알겠어요 뭐 확률 높이면 되니까 와 이거 뭐야 랜덤형이 있고 선택형은 좀 더 낫네 랜덤형으로 마이너스 오퍼되는게 있고 이게 선택형으로 올리는 건 좀 더 낫네요 이게 확률이 그쵸 이거 봐봐 랜덤형으로 하면 5%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 1% 5개 뽑는 격이라니까? 그쵸 근데 남 거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 좀 배 아프다 그쵸 일단 다현에도 뽑게 해줄게요 네 유비 과도 장비해야 된다고 다음 유비 과도 장비 이렇게 뭐 삼국제 하나 찍게 니네끼리? 이 자식들 기저다 저거 속이에요 안녕하세요 띠용 무장한 좀비 스샷 찍어 오기 모든 갑옷 세트 플러스 도구 풀 세트를 장착한 좀비의 스샷 찍기 좀비에게 갑옷 종류를 우클릭해서 입힐 수 있습니다 아 그걸 할 수 있는 거네 도구 글씨 손에 도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좀비를 머릿속에 좀비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좀비의 스샷? 좀비의 스샷? 좀비의 스샷 입힌 건 반칙입니다 어 뭔가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무장한 좀비를 찍어 오면 되는 건데 우클릭하면은 그 도구를 입혀지고 우클릭하면 장비가 입혀지고 장비를 하나만 입혀도 다 입히는 거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좀비 머리 이거 약간 미션 용어 아이템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건 스포해별 오케이 오케이 쉽네 쉽네 센스 알겠어 알겠어 이제 뭐 행? 어 가? 일단 갔다 올게 응 야 근데 미션이 되게 흥미롭다 응 차은 차은지 적이면서도 나 없이 얘기하면 안 돼? 나 없이 야 빈 놈 갔다 아이고 아이고 안 갔네 자 먹겠습니다 벌집 붙은 참나무 키우기 성공 조건은 벌집 붙은 참나무 며목을 직접 키우고 주민에게 확인받기 주민이 혹시 유? 당신인가요? 아 물병과 꽃을 조합하면 꽃 향기가 나는 물이 나옵니다 참나무 며목을 땅에 심어두고 꽃 향기가 나는 물을 우클릭하여 키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하루 종일 시도하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감사합니다 나 없이 중요한 이야기 안했지? 응 안했어 물론이지 물론이지 감사합니다 아 뽑으면 되나? 야 한번 봐보자 응? 뭐야 이게 후니퍼알 찾아오는 게 뭐야 후상한 모래가 뭐지? 시계와 모래 블록을 조합하면 시계가 그냥 그 일반 시계 말하는 거겠지 막 그래서? 모래 시계를 우클릭해서 사용 시 5분 동안 랜덤으로 수상한 모래로 바뀝니다 그니까 이 수상한 모래를 손으로 캐면 그 확률적으로 나온다는 거이? 하? 이 자식 개 오래 걸려 쟤 꼼꼼하잖아 어? 어? 쟤 스니퍼인가 보다 쟤가 스니퍼다 아니 이게 들켜버린다고? 아니 마크에서 대략 그렇게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흠 뭘까? 잠땐 핑크향 염색하기 아주 재밌겠어 어떻게 안 했지? 라고 할 뻔 아닌데? 나 그거 누나 핑크향이야? 라고 이제 믿는 척 연기하기 어 공룡이가 핑크향이구나 블러핑 지렸다 그 요즘 퇴근 안 하고 자꾸 남아서 확률 조작하는 사람이 있대 That's me 그래가지고 오늘도 퇴근하면은 조작 못한대 알겠습니다 이거 기본템인가요? 어? 왔다 나도 왔다 가요 어 왔어 아 오셨습니까 스니퍼 발 찾으러 가야지 나 스니퍼는 어떻게 알아? 어? 발전까지 떴어 떴어 준비 스타트 해볼까? 그러면 레디 액션 렛츠고 바로 그냥 여기서 양쪽이 여러분의 퇴근을 응원합니다 부딪치지마 안 응원하잖아 리얼리 오 핑크향이다 어? 라고 이제 반응하는 사람 있죠? 핑크향 어디? 근데 다들 기본 확률은 0.001에서 시작하는 어 그런거 같아 스타트 스타트 근데 나는 일단 기본 아이템을 좀 모으긴 해야겠어 왜 굳이 그럴까? 기본 아이템? 어? 뭐야 위에 뭐 뜬다 왜 왜 뭐가 뭐가 떴어? 지금 내 확률이 뜨겠네 으음 광질 하러 왔어요 전집자님 안물 써달라고 지하며 광질 하러 왔어요 으악 사망 아이템 사망 인벤 세이브가 아니잖아요 인벤 세이브 아니야? 인벤 세이브 아니야? 인벤 세이브 아니야? 좋은 정보 아 고마워 정주가 좀 사릴게 음.. 지금부터 인벤 세이브로 할까요? 지금부터 하죠 그래 지금부터 스타트 네 공룡이 찾은거 말고 기본 아이템만 복구해주자 인정? 어 인정 근데 파밍한 아이템은 배터라 어? 아니 진짜 인벤 세이브네 이거 아니야 나 내 아이템 어김지 알아 찾을 수 있어 어 그래? 그럼 복구 안 해주는걸로 합의 근데 그 서버 렉 걸리니까 아이템 한번 싹 통사하자 그렇게 가지래 안 걸리잖아 프레임 잘 받아 렉 걸리는거 같애야 나 서버 보다 뚝 뚝 뚝 뚝 뚝 조금 컴퓨터가 문제야 너희들 운영자님 저 기본템 주세요 아이템 못 찾았어요 아이 구할 수 있다메 아 몰라요 우리 아이템 이거 여긴가? 아 준다고 할 때 맞지 저 내데벨에 다 내놔 아 주세요 어? 내놔? 내놔 내놔 다이아도 희귀한거로 쳐주나? 아 그치 다이아 희귀하지 다이아? 다이아 희귀한거? 다이아도 별로 안 희귀하지 않나? 살면서 1000개는 캤을텐데 그게 희귀한거임? 0.001바 간다 쭙쭙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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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같은 색깔만 3번 나오는데 이럴수도 있죠? 아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같은 사람만 3번 죽여도 되죠? 랭랭 랭랭랭 아 근데 덕개가 했어요 말은 너 진짜 너무 공격적이다 사람이 너 나 상점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오우 다이아몬드 오 좋겠다 나 세계문화유산 찾았어 아니기 뭐 유네스코야? 여기 범적석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 원래 많아 범적석 흔해요 아니기 안 봐주네 토크라도 좀 해보시지 않았을까? 아니기 또 그런다 이제 토크 절단 났다고 또 아 근데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 좋겠다 근데 다이아몬드 희귀하지 않은데? 많다고 자기 입으로 말함 라더가 다이아몬드 희귀하긴 한데 그렇지 않아? 지독했나보다 지독했나봐 지독했나봐 아니 안 캐 안 캐는데 캤어 쟤 아니 안 캐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지? 나 비 정상적으로 말이 좀 더 전했을 때 다이아몬드 이렇게 많이 캔 적이 없는데 오우 축하합니다 0.001포 오우 아 깜짝이야 야씨 각별님 어? 뭐야? 아 각별님 더빙한다 죽어 진짜 각별이다 왜 왔어 징각이다 징각각? 아니 무슨 컨텐츠에 더빙이 달려있어 처리 완료 빨리 꺼지려 하는데요 집에서? 근데 너 거기 왜 갔냐? 제 스튜디오에요 그 방송 세팅이 망했을 때 오는 얼마나 망했길래 여기 오니오 기사님 친절해요 커피도 타주더라고 개진상 저도 오니오 기사님한테 사드려야 되잖아 오니까 알고 커피도 타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진짜 불쌍했네 아주 친절한 오니오 기사님이에요 제가 열대알을 또 진짜 기가 막히게 놨거든요 그럴 때 꼭 안 나와둬게요 그러세요? 너 안 될 듯? 저주하세요? 아니 근데 나 희귀한 아이템은 뭐죠? 구하러 가야겠어 일단 광질은 할 만큼 했거든 기본장은 그래서 토끼발? 열대요? 아니면 좀 뭐 그러니까 나도 좀 찾아야겠어 그 딥다크시티 막 이러들 가서 희귀한 아이템 좀 딥다크시티 찾고 싶다 거기 가면 희귀한 거 널렸잖아 응 오랜만에 좀 지금 탐험을 하는 걸로 아 잠시만 같이 갈래요? 응 나도 안 갈게 어? 너가 그렇게 낳았지 사람이 그냥? 아니 아니 저기 녀석이야 누나는 갈색도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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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널들도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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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아니 누나는 같이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아니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래 혼자 버텼다고 바다의 심정포라고 한다 야 동네 쓸 수도 있잖아 인마 아니 침묵의 시간이 저 이 청승 침묵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 레츠고 나 혼자 여정을 또 한다 콧구멍에 화살이 하나 박혀있으면 괜찮아 어 보호가 보호 어 보호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요? 상점에 열대호가 전시되어 있는데 보호를 어디다 드리네 일단 하나 보내봐 근데 약간 뭐 기준점이 있겠지? 야 다이아 되나? 사장님 야 한숨아 너 다이아 볼게요 다이아? 아 지금 33개 우와 아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니까 나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얘기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야 뭐냐? 해군도 아닌데? 그쵸? 아 그니까 나 뭐 진짜 엑스레이? 어 리얼스 꺼라 좀 자제 부탁드라 형 싸장님? 뭐야 이 구리 동굴은 어? 싸장님? 아 근데 난 일단 음발 확실히 있으니까 어? 다이아 2개? 다이아 2개 인정이라고요?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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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보고 말하는 거 같은데 아 보고? 아 쟤 같구나 오케이 2개! 갔다올게요! 아 뭐야 회색양아 반갑다 핑크양 아니야? 핑크양을 내가 지금 발견했으면 진짜 평생은 다 쓴 거 아닐까? 아니 우리 종종 봐 진짜 가끔 녹화 안 할 때 그니까 어? 폐강이다 우리 최근에도 사실 녹화 전에 핑크양 나와가지고 맞아 스샷도 찍고 했었어 야 근데 그렇게 귀환이었구나 응 진짜 잘 안 나와 포거약! 포거약! 포거 포거! 포거약! 아 큰일 났다 아 보고 하나만 보고 하나만 포옥! 포옥! 어디까지 소통을 하려는 거야? 아! 그렇다고 사람만을 안 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대구랑 연어만 나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야 각자 미션 뭐인? 누나는 양이고 나? 나는 그거야 그 좀비한테 갑옷 입히기 아! 응?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거구나 아 진짜? 나는 그 스파이더맨 옷 가로채기 하하 뭔 말이야? 개소리지 뭐 가르쳐 줄 생각 없다고 아 그니까 그 좀비한테 입히는 게 자동이 아니라 지어 입힐 수가 있어? 아 그런 걸 만들어놨겠지 뭔가 그래서 광지를 했나 보구나 왔던 왔던 오 다이아 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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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는 33개를 구해오면 하나를 진짜 니가 뭔데 인정이야 인정이야 인정이지 한 세트를 봐준다 미친 으아 아 그니까 보거보다 다이아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와 그냥 완전 히든 아이템만 봤나봐 그니까 확률로만 되나봐 약간 다이아는 발견했을 때 하는 확률이잖아 그니까 나도 다이아 꽤 맞네 이거 다이아 만들겠다 형준이 형 지금에서라도 우리 함께 동맹을? 아 물론이지 내가 동팔게 슈렉 오케이 장어로 되긴 한다 와 드디어 결성됐구나 형준이 와 영원히 영원히 가자 축하해 덕계야 아니 이거 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어? 뭘? 아 여기 지옥망로 쓰고 있거든 지금 뭐야? 아 되게 박하다 나는 네더 벽돌을 구했어 이거 진짜 이기에 이거 개설이래 지옥망가면 다 구하지 진짜 안 갈 건데? 지옥가면 네가 침대 퐁할 거 같아서 안가 재밌겠다 잠시만 여기 킵 인벤토리 트로 해보려고 그니까 거긴 딱 봐도 인벤토리 트로 아닐 거 같았거든 다다다 고마워 어? 왜 고맙다는 거지? 진짜 안도 있었나 보다 큰일 할 뻔했는데 내 목숨 네 목숨 네가 지켰다 이건 어떤 오? 5개 인종이라고요? 야 뭐 구해왔는데? 뭐가? 저 이거 4개 뽑을게요 네? 근데 이거 뽑고 나서 바로 써야 돼요 혹시? 아니면 나중에 써도 돼요? 바로 쓰기 싫어서? 나중에는 가능? 일단은 약간 좀 탐색점이 필요하잖아 님들한테 애껴두게? 네 아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어? 이게 다이아보드? 뭐가 좋았어? 희귀한 걸 구한 거 아닐까? 내가 말 못이라 그러는 건가? 그 자수정 둥글 가면 자라나는 애들 있잖아 응 다이아보다 이걸 더 높게 칭한다고? 아무튼 4번 할게요 그러니까 자수정은 받아준다는 거지? 자수정 조각바라는 거구나 아 둥글 가면 안 캐고 왔는데 진짜 짜증나네 왜 안 캐고 왔지? 이거 뭐야? 앤더맨이구나 응? 3 5 암튼 님들 준비됐나요 뭐야 설마 형 마이너스만 한 거 아니지? 준비됐어요 자 랜덤 3% 떡상 어 떡상이야 한 번 어? 혹시? 혹시 나? 랜덤으로 나가보세요 나? 제발 제발 벌집나무 누구야? 덕계다 아 아 벌집나무가 있어? 덕계는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라도 형 라도 형 사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참나무가 딱 컸을 때 벌집을 달고 나오는 애가 있대 커질 때 라도 형 난 진짜 형을 형을 제일 존경해 진짜 이거 형 중에 형 중에 형은 서한솔이다 나 아니 나 아니었어? 이거 나 아니었어? 이거 어 그거 오늘은 오늘의 딴소리 이거 어때요? 몇 번 뽑을 수 있어요 저? 그리고 감자에다가 캬! 이건 이제 독이 든 감자예요 아 그럼 오늘부터 독이 들었나요? 정말 레전드다 몇 개 할 수 있어요 저? 이건 번 이건 안 돼요? 아 이것도 안 돼요? 아 이것도 이것도 이거 이거 번해주세요 그러면 우와 1 2 3 4 5 6 7 8 9 와 나 9번이 더 뽑을 수 있는데? 아 이거 돼 어 당첨이죠 덕팔님? 수고연 이거 돼요 님? 9번 그거 되지? 황금 사과 아 나 그러면 저 황금 사과를 음만은 무조건 될 거지 어차피 이건 아홉 개를 나도 두 개 더 뽑아야지 잠깐만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나 잠시 조합 좀 하고 응 할 거예요 나 얍 여러분들 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이번엔 빅빅 이벤트 랜덤 5%가 두 개가 나왔어요 출발 제발 나 아 안돼 다시 한번 출발 나 나 아 미쳐 뭐야 에바잖아 야 왜 했어 설 설 설 하도 나도 용 사랑해요 나도 용 사랑해요 죽어라 나도야 그래도 나도 한 번 떠서 다행이다 그치? 자결하라 나도 9개 해야겠다 저기요 저 줄 서있잖아요 어 내보내준다고요? 내가 원래 먼저야 이 자식아 난 뽑기만 하면 돼 상점 이용 안 해도 돼 3 2 콜 3 4 5 5 그게 아까 이 게임의 변수인데 아니 저렇게 많이 사? 그니까 전기가 대만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8 아니 누나 9 뭐 사 누나 마이너스 됐어 혹시? 저도 상점 사야 돼요 가자 선택형 마이너스 3퍼 죽어라 벌칙나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랜덤 마이너스 5퍼 가네 우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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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웃겨 하하하하 퇴출 마리아 너끼야 뒤져 하하하하 내가 울려준 거 딱 다 버렸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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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혼자 퇴근하려고 이 자식이 말이야 아 누나가 아직 여기 있는데 말이야 야! 난 아직 안 샀다 오케이 잠깐만 아직 기회를 줘 나에게 어? 그러게? 랜덤 5퍼 간다 친구들 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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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이씨 어? 정돌이다 정돌이다 신난다 랜덤 5퍼 다시 간다 아이씨 아이 미친돌 흘렸어 누나 사랑해요 장들 아 축하해 다시 간다 사랑해요 장들 아 불쯤 10퍼잖아 미안 미안 아이씨 랜덤 5퍼 마이너스 제발 나이스 랩더밤 3% 마이너스! 나이! 아니 한 사람 미안하거냐? 안 좋은거야 한 사람! 어차피 0001이었어 이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졌으니까 제발! 아씨 아니 나는 선택형이 아니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제가 돌았습니다! 랩더밤 3% 2개! 제발! 누나한테 보답해! 아 미친! 저에게 왔습니다! 아니 이거! 오 나이스! 이거 받은 덕계야! 누나에게 보답했어! 어 푸맛이 했다 덕계야 야 지금 각자 몇 퍼야? 나 0 0 0 0 0 1 난 5퍼 나 8퍼 몇 퍼인데? 나쁘지 않았다 우와 이게 안돼 덕계야 너 몇 퍼야? 13% 어? 13%? 저거 그냥 하난데 야 쟨 너무 높다 저거는 하난데 게임 끝나 어 뭐야 12% 아 제일 높은 애를 죽였네 쟨 일부러 아 저 선택형도 뜨는구나 13% 너무 높아서 용서 못해 아니 13% 진짜 높긴 했다 그치 그니까 아 지금도 8분의 1인데 거의 야 사실 10%만 돼도 덕계가 근데 랜덤이 왜 이렇게 잘 걸리냐 쟤 오늘 운이 근데 약간 거의 자기가 돌린 게 아니야 남이 돌린 걸로 먹었어 그니까 사장님! 어 뭐야 됐어요! 아 진짜? 어 사장님 여기 보세요! 이게 됐어? 아 아 아 아 안돼 아 진짜 너 뭔데? 아 축하한다 덕계야 아 아 랜덤이 좀 크다 진짜 이게 와 해군의 여신은 나에게 미소를 짓는다 와 진짜 잠 뜯은 너한테 사드리고 있는데 뭐지? 잠 뜯은 해군의 여신이세요 안녕하세요 형형형형형형 와 축하합니다 아 뭐야 아 근데 10% 해도 안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되네 아니 근데 넌 넌 트라이하는데 뭐가 필요해? 물병과 꽃을 조합하면 꽃 향기가 나는 물이 나오거든 오 그래서 물병을 겁내 만들어야 돼 아 물병 근데 물병은 좀 쉬운데 아 아니 뭔가 좀 트라이 해볼 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철뻑생이야! 되게 안 크지다 얘가 이게 진짜 와 쉽지가 않다 어이없네 그래도 님들 확률이 높아서 부럽네요 그냥 이거 희망 고무님 라더야 안돼 안돼 왜? 뭐 5% 8% 이런 거는 그냥 어어? 이벤트 저요 어? 뭔 이벤트지? 저요 이벤트 1등 샷 아 예?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핑크양 스샤타 찍었으니까 꺼져 그리고 나 파꽃 가져왔어 예? 관여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아니 아직 퇴근 안 떴잖아 아! 나 파꽃 가져왔어 나 근데 퇴근하기 전에 이거 궁금해가지고 염색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핑크양 안 나오는지 만약에 되면 좀 현타올듯 나는 있잖아 염료를 5개를 조합하면 무지개 염료가 나와 그걸 양한테 우클릭하면 확률로 그게 되는 거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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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악! 왜왜왜? 무슨 일이 생겨? 큰일 날 뻔했다 양심과 함께 사라진 당신을 염료 염료 구한 거 다 없어짐 우와! 아니 이게 파꽃이 맞는데 아 이거 알리움으로나? 파꽃 뭐야? 나 왜 파꽃이 기억이 안 나냐? 파꽃 바뀐 거 아니야 알리움으로? 아 맞네! 야! 알리움! 알리움이여! 저기 나왔어요 뭐 할 거야? 뭐 할 거냐? 이벤트 아이템이 여기 있다 우와! 미쳤다! 헐! 우와 이거는! 야 1대 1 어 그냥! 어? 뭐지? 큰일 났다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안 해? 야 이거 안 해 쪼? 아 나 같으면 한다 쪼? 한솔이 영포라고 하고 지금 해봤자 손해야 뭔가 개 같은 게 있나 봐 아 맞아 한솔아 너는 그 스니퍼잖아 미션이 뭐야 정확히? 아 그니까 뭘 구해야돼? 일단은 모래가 많아야 돼 사막을 찾고 있는데 사막이 안 나오네 아 여기 근처에 좀 없더라 퇴근하자 우리 형님 저 수선 도끼랑요 소실 저주 금괴 게다가 분광화석 18개 추가 잠깐 그 화사는 아닌 거 같고 아까 두 개 해줬어요 아 이거 안 묵네 몇 번 해요? 두 개 인정? 아 오케이 알 때 뽑기 야 한솔아 랜덤 오퍼 두 개 돌릴게 어 진짜? 나는 이게 이렇게 돼 야호 고마워 와 나눠 가자네 한솔아 네 조금만 주실게 리스크가 있어 아 뭔가 약간 보물 같은 거 케어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이번에 광물을 안 받아주네 아 이거구나 저기서 뭘 간파이 낸 건가? 미션이 좀 까다로워 좀비한테 아이템을 두 개 씌워야 되는데 그게 그 트라이 할 때마다 무슨 갑옷이랑 공부가 필요해 갖고 자원이 없어 오 나는 인디아나 조우스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미적지 파괴 누가 그거 뽑으래? 거기서부터 이미 운명이 결정된 거야 여기요 봐보기나 하나 넣었어 하나 하나? 나는 많이 얻고 이건 좋은데? 간다 13번을 만들고 랩더에 빠이더스 시프어! 나쁜 방어 먹었다니! 역전 공격일보!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난 삼등이라네! 삼등이 가장 짜릿하다네! 이 꼴등 녀석아? 뒤에 뒤에! 나도야 뒤에 좀 봐줘! 오셨어! 어 뭐야? 아 예예예! 아 축하합니다! 아 좋다! 사장님 어디 갔어? 사장님 이거 봐! 이거 빨리 해줘! 왜 순이 포화씨에 퇴근했잖아요! 아직 퇴근 처리가 안 됐어! 아 좀 늦게 해야 돼! 18%! 덕 해볼까? 내 아이템! 아이고 나도 지금 그럼 내가 시계를 한 20개 넘게 만들었는데 괜히 만들었네 한 개만 만들 거야! 아... 야! 온 왜 이렇게 좋아? 애들! 난만 온 없어? 네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줘! 해줄게! 오케이! 누나! 원래 마크에서 예우가 내 주변으로 오나? 아니 아니! 네가 그거 캐면 뒤쪽에서 뾱 하고 나오더라! 이거 왜 나오는 거야? 그 실패면! 아! 그러니까 원래 예우 사람들은 싫어하잖아! 좀 페널티가 있어! 나도 실패하면은 양이 나 밀쳐내고 응! 덕개는 실패하면은 벌집에서 막 몬스터 나온다! 야 우리 머리에 다 썼다! 우리 사진 찍자! 자! 귀엽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좋다! 와 스니퍼 안이 다 부셔버려! 잡치! 야! 걔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야! 너의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간다! 아니 저 형 퇴근할 생각 없죠 오늘! 저! 상자 주인님 스니퍼 알 구해왔어요 한 번 해주세요! 야 해줘라 한 번! 아우 불쌍했어 진짜! 야 이거 기회 두 번 정도는 줄만하다 인정? 어! 이벤트는 해준대! 우와! 어? 잠깐만 이거 이벤트는 굳이 한 피 없을 것 같아! 아이템 뽑기라는 게 낫지 않을까? 선택의 플러스 1 아싸! 아니! 좀 비장치 않네! 아보 아니야! 왜요? 이벤트 아니에요? 아니! 이거 했으면은 무조건 랜덤형 오팄 나왔으면 개이득인데 왜 저렇게 해야 돼? 다시 갔다 올게! 한 번 했으니까! 아 스니퍼로 1% 올렸어 나이스! 어디 가지? 형 빵빵! 빵! 여태우를 낚아왔고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나는 한 탕 할 거야! 그 빵 이벤트는 30% 이벤트래 빵 이벤트! 오! 야 30% 이벤트는 그냥 거짓는 빵 이벤트 뭐야 그게? 자 여기 빵이요! 빵! 빵이요 빵 먹어 빵 먹어 됐어? 이제 뭐해 이거 뽑으면 돼? 과연? 랜덤형 마이너스 30보다 플러스 30보다 한 번만 뽑으래! 야 진짜 뽑아라! 양심으로 마이너스 30%는 뭐야? 딴! 오! 30% 나왔어! 이거는 좀비를 찾으면 돼! 진짜! 좀비만 찾아 좀비만! 이건 그냥 입에다가 떡 먹여주잖아! 빨리빨리 해! 얘들아 퇴근하자! 밑에 여기다 어! 좀비! 제발 30% 해야 돼! 이거 아이템을 먹어볼래? 비용? 그런 거 잊기 싫어! 어디 갔어 좀비? 있잖아 그대로 어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 이것도 입어줘 그런 거 잊기 싫어! 이렇게 안 돼? 아니 어디 갔어? 진짜요? 그런 거 잊기 싫어! 안 돼 나 갑옷 없어! 우리 중에 확률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돼? 그럼 어 입었다! 갑옷은 입었고 도구를 주면?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제덕기? 됐다! 아까 터진 거예요 설마?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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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 마지막 옷 어떻게 죽어갈게 아니 저기! 어? 이게 뭐야? 뭐? 아니 입기 싫어서 도망갔나 본데? 그니까 그냥 도망가다가 뒤졌는데 별 끼여서? 어 좀비 소리! 어 좀비 좀비! 벌칙 당첨! 뉴 좀비! 아니 아직 있어! 나 아이템 있어! 마지막 기회야 형 형! 나 내 도구 줄게 아니 나 도끼 하나 남았어 그래 해봐! 화이팅! 기다려 봐! 갑옷 입고! 얘 어디 갔어? 아 좀비가 다 쳐 어? 그 갑옷이 안 입혀진데? 입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볼게 응 도구가 들고 있고 여기다 갑옷 입히면? 어 포토만 갔어 아 그만 갔다 또 아 얘 페널티인데 끼여서 죽은 거구나 완전 빡센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니까? 30%인데? 좀비야 어디 갔어? 우리 중에 확률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어? 기다려 봐 나 죽으면 벌칙 당첨! 안 돼! 어그 있어서 그런지 두 개를 하긴 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네? 스폰 같은 거 여기서 임시 좀비한테 한 번 해볼까? 근데 여기다가 좀비 하나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거는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야? 공기기 싫어 너 책 줘봐 어? 된다 이제? 됐다! 됐네! 어? 뭐지? 잘 입잖아 아까도 안 됐어 띠링 소리가 났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었나 보니 왜냐면 그거 하고 도망가잖아 애들이 입었을 때 띠링 소리가 났는데? 근데 도구도 줘야 된다며 어차피 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형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인벤토리가 없는데 갑옷 입는 소리였어요 아 아 진짜 형이 입은 소리잖아 여기 줬어 내가 나무검 어? 도망가는데? 여깄다 다시 베돋기 와 여기 철곡갱이네 곡갱이 근본이다 철곡갱이 잇기시랑 여깄어 잇기시랑 나무검 어떻게 해? 낚싯대 나무검 됐다 둘 샷 잘카 야 근데 이거는 누나가 화내도 인정이긴 해 안 된다고 찡찡찡 야 바다 태운다 바다 태운다 바다 태운다 아 너무 납싸 아 축하해 내가 죽어 쥬빈 죽어 걔는 무적이야 아 내가 죽어 아무튼 퇴근 축하합니다 오 예스 해피 버티 투미 고기 형 드디어 퇴근 벌칙은 입 싹 닫지 말고 무조건 시킨다 우리끼리 벌칙 뽑을까? 아니 근데 나는 미션 끝까지 깼는데 좀 약한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덕계도 그때 깼어 미션 끝까지 미션 아니 퇴근인데 뭐 갑자기 이렇게 하던 거 좀 그렇잖아 우리 재밌게 적당히 인정? 오케이 재밌게 적당히 할게 공룡님 뽑으시면 됩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으악 짭 어? 뭐야? 누구 거야? 근데 제목이 나 아니야 뭐지? 방음부수 문 닫고 에어컨 크고 갑옷 입은 좀비 20마리 찾기? 으악 에어컨이야? 야 좀 쉽다 내 거 걸렸으면 대박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아니 갑옷 입은 좀비가 밸런스가 맞는 줄 알아? 아니 하드로 하면 되잖아 그럼 엄청 나와 아니 그래도 많이 없어 다른 애들 거 보자 봐봐 내가 보여줄게 라더 맨손으로 엔터 드래곤 잡기 아니 근데 어 내가 한번 잡혀봐 잠뜰 좀비 직접 손으로 때려서 300마리 잡고 썩은 살점 뺏기고 몹타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아 아 뭐야 누나 거는 나쁘지 않지 어 퇴근 씨 거 한번 볼까?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늦은 저녁 늦은 퇴근 피곤한 금요일 밤 커피 야 이거 홍보권이었네 이 자식 아 뭐야 와 아 고마워 주민아 너 착한 애였구나 타코서클 심한 거 봐 빨리 너도 하지만 못 뽑았죠? 너 빨리 들어가서 자 아 근데 형질이 형 내 거 어때? 약간 적당하지 않아? 방어부스에 에어컨을 왜 끄는 거야 더운데 그게 컨셉이야 벌칙이 그거는 내가 저번에 했으니까 그거 내가 해봐 내가 진짜 죽을 거 같더라 해봐 행복한 퇴근 짝! 좀비 짝 흡사이